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아닌 점점 악화가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럼 오늘 호주의 코로나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시사TV 코로나 업데이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48분 기준 자료입니다. 신규 확진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 웰즈주는 신규 확진자가 18명으로 어제 19명을 기록했는데 하루 1명이 적은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기록했던 것보다 428명이 더 늘어난 723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통계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어제 하루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428명 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723명으로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퀸슬랜드 신규 확진자는 다시 3명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1명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또 1명 이렇게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각 주별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주인 빅토리아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72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월요일 500명이 넘은 이후로 최악인데요. 전체를 봐도 지금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약 10%가 에이지드 케어 관련이고요. 16명이 에이지드 케어 거주자이고 58명이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늘 하루 14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요. 70대 6명,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그리고 80대 5명, 남자 3명, 여자 2명, 그리고 90대 2명은 남자 2분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자 1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을 기록했고요. 사망자 중 10명은 에이지드 케어 관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빅토리아주는 입원자가 312명으로 중환자실에는 34분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에 비해서 입원 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빅토리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8월 2일부터는 집을 나서면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31일부터는 일부 지역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대면 미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결혼식, 장례식 등을 이유로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식당, 카페, 커뮤니티 스포츠, 그리고 체육관, 그러니까 짐이죠. 짐 이용은 해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뉴사우스웰즈 주 상황입니다. 오늘은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2명은 시드니 남서부 장례식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이게 뱅스타운 근방이라고 어제 나왔는데 그 기회에서 계속 관련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4명은 포츠포인트에 있는 아폴로 레스토랑에서 또 나왔고요. 또 다른 4명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 록 레스토랑이죠. 웨드릴댑에서 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명은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로 호텔 격리 중에 확진자로 밝혀졌고요. 6명은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 1명이 파클리 교도소에서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격리가 되었고요. 샌레오나드 피트니스 퍼스트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확진자 한 명이 방문하면서 휴관하면서 소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츠스트리트 하이스쿨에 감염 의심자가 있었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금요일부터 수업이 재개됩니다. 다음은 퀸슬랜드주 상황입니다. 퀸슬랜드주는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빅토리아주를 방문했던 10대 여성 2명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2명은 아폴로 레스토랑이죠. 포츠포인트에 있는 아폴로 레스토랑 관련이고요. 한 명은 외국에서 입국해서 호텔 격리 중에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일 토요일 새벽 1시부터 퀸슬랜드 주 경계가 폐쇄되면서 이후에 퀸슬랜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호텔 격리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비용이 2,800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시드니를 방문하고 있는 퀸슬랜드 거주자들이 서둘러 다시 퀸슬랜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공편을 예약했는데요. 항공료가 상승을 해서 무려 1,6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이후에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호텔 격리를 해서 2,800달러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판단하고 1,600달러를 주고 항공권을 구입해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출발 브리스베인 항공기는 전석 매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720명이 늘어서 16,112명입니다. 그리고 누적 완치자 수는 139명이 늘어서 9,758명이고요. 누적 사망자 수는 14명이 늘어서 190명인 상태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746명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 수 319명보다 무려 427명이나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주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뉴사우스웰즈 주는 어제 19명보다 1명 적게 발생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고요. 빅토리아 주는 어제 2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무려 7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감염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웰즈 주는 16명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 188명이고요. 빅토리아 주는 546명이 늘어서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5,3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퀸슬랜드는 3명이 늘어서 11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명 늘어서 6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명 늘어서 4명, ACT와 타스메니아, 노든 테리토리는 각각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액티브한 감염자 수는 5,597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567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병원 입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입원 환자는 330명으로 어제보다 7명이 늘었고요. 현 감염자 중에서 6%만이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염자가 확 늘어나서 입원 환자가 확 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는 입원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병원 시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모두 염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40명으로 어제보다 6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아직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뉴사우스웰즈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입원자는 한 명 늘어서 11명,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한 명 늘어서 6명, 그리고 지금 벤틀레이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는 병원 입원자가 어제보다 5명 늘어난 312명이고요.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 분은 7명이 주로서 3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퀸슬랜드 주는 병원 입원자가 한 명 늘어서 5명이고요. 타스마니아와 노든 테리토리는 각각 한 명씩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이다. 자, 주별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어제 9분에 비해서 5명이 더 늘어나서 14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 수는 지금 19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별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어제와 수치가 동일하고요. 빅토리아주만 14분이 늘어나서 1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호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호주시사TV의 조PD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돌려주시고요.